근데 하나 재밌는 게 이거 하나 분명히 좀 익혀두실까요? 보름달은 떠서 질 때까지 회전합니다. 돌아가게 됩니다. 자정이 되면 토끼가 거꾸로 매달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새벽이 되면 완전히 더 돌아와서 토끼가 밑에 쪽으로 갑니다. 저거는 달의 자전이나 공전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투기 세대가 에어쇼를 할 때 우리 상공을 지나가잖아요. 근데 내 머리를 지나가는 전투기는 이렇게 보이고 세대가 이렇게 지나가죠. 우리가 사실은 세대가 평행하게 같이 오지만 우리 눈에는 우리 상공을 지나가는 세대는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이 돌아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입니다. 달의 자전 공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저 두 가지 경우는 다 맞는데 이 그림처럼 토끼가 오른쪽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뒤집힌 거죠. 그러니까 토끼가 왼쪽에 앉았던 것이 돌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달이 뒤집힐 수는 없죠. 근데 의외로 이 사진을 많이 갖다 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확률은 반인데 해상도가 더 좋은 걸 찾거나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묘하게 꼭 틀린 거를 인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해드리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여러분들이 보셨을 적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끼가 이렇게 제 왼손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방향으로 있는 방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처럼 토끼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매달리는 것은 뒤집은 겁니다.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보름달을 이용해서 어떤 광고를 만들거나 어떤 자료를 만드는데 그게 뒤집혀 있어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계 광고대 작품을 출품했는데 달을 뒤집어내면 제일 먼저 떨어질 구실을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달은요. 모양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보름달은 음력 15일에만 뜨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력 7일이면 어떤 달이 뜰까요? 대략이요. 음력 3일 대략. 음력 8일. 음력 11일 12일. 음력 15일. 그 다음에 한 18일 19일. 그 다음 한 22일 23일. 그 다음에 27, 28. 그 날짜에 따라서 달 뜨는 모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보세요. 옛날에 제가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포스터가 딱 그려져 있었어요. 아주 예쁜 직녀가 아주 훌륭하게 생긴 견우와 아주 반갑게 만나고 있었어요. 밑에는 이제 칠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7월 칠석이면은 음력 7일이잖아요. 그 음력 7일이면 보름달이 뜰 수 없죠. 견우와 직녀는 보름달 아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달은 음력 7일이면 상연달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초승달과 금음달을 잘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초승달은 서쪽에 뜨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달이 이렇게 떠 있는 거죠. 이런 모양을 해요. 그러니까 달이 이렇게 떠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해가 이쪽에 있다는 얘기죠. 햇빛을 이렇게 받으니까 이쪽이 밝은 거죠. 해가 서산에 질 때 서산의 해우에 떠 있는 달이 초승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해가 지고 초승달만 남게 되고 초승달도 곧 지게 됩니다. 왜? 해로부터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그래서 초승달은 초저녁달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사파 같은 걸 보면 달과 별을 막 이렇게 그려놔요. 저도 이것도 많이 보는데 여기 달이 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달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초승달이 이렇게 빛날 때는 이 뒤에 보이지 않는 달의 뒤통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옆에서 해가 머니까 밑둥만 이렇게 햇빛을 받는 게 초승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잘하면 하루에도 몇 개씩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보이지 않는 달의 뒤통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달은 어떻게 되겠어요? 새벽달은 이런 모양이거든요. C자 모양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동산에서 해가 떠오른다 했는데 해가 떠오를 때 새벽에 잠깐 보이는 거죠. 새벽달은 곧 사라지게 됩니다. 왜? 해가 따라 떠서 밝아지니까. 그래서 새벽달은 보기 드물게 흉월입니다. 흉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비극의 주인공이나 나쁜 사람, 운이 나쁜 사람을 달에 비유할 때는 금음달에 비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초승달이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똑바로 서 있습니다. 더 분명히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더 눕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서로 달이 차고 이지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초승달은 초순에 보이는 달이라는 말에서 초승이 초순에서 왔어요. 그다음에 상연달은 뭘까요? 상연달은 상순의 활과 같이 활이잖아요. 그러니까 활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연딸은 하순의 활처럼 보인다는 뜻이죠. 왜 활처럼 보이느냐? 이런 D자 모양이니까. 그러니까 활과 같이 보인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요달은 우리나라 이름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볼록달 정도가 적합할 것 같은데 공식적인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볼록달을 집어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초승달 같은 달을 영어로 크레슨트라고 합니다. 크레슨트. 그래서 불어싱으로 읽으면 크로쌍이 돼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왜 빵집에서 빵을 샀을 때 이렇게 생긴 빵을 크로쌍이라고 부르죠. 다 거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해와 달이 크기가 같으니까 눈으로 봤을 때 일식이 일어나면 아주 재미있게 됩니다. 일식은 잘 알다시피요. 달이 해를 가릴 때 일어나는 겁니다. 달이 해를 가려서 일어난다. 그것이 일식입니다. 그러니까 일식은 금음날 낮에 일어납니다. 밤에 일어나지 않죠. 해가 떠야 되니까. 금음날 낮에 일어나고. 월식은 지구 그림자에 달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식은 꼭 보름날 밤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달이 반달이면서 월식이 일어날 수는 없어요. 제가 그런 그림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월식은 반드시 보름딸이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기사를 쓸 때 이번 월식은 마침 보름날 일어나서 더 보기 좋았다. 그런 것은 하마 잘못하면 망신당합니다. 항상 월식은 보름날 일어난다. 그것만 기억하셔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어복희 우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